고원을 병풍처럼 감싸고 있는 기세등등한 산세만으로도 보는 일을 압도하는 우아이나 포토시산. 약 6천 미터 높이에서 국어보는 고원은 어떤 모습일까요? 많은 남미 여행자들이 쓴 고배를 마셨다는 이 웅장한 산에 오르기 위해 베이스 캠프를 찾아갑니다. 볼리브에서 유명한 여성 쉐르파들입니다. 신나는 우아, 지식아, 지식아. 고맙습니다. 네, 저의 친구와의 남아. 저의 가족을 보기 때문에. 너무 많이 고고서는 고생을 가지고 있다. 네. 과연 그 때에서부터 전환하는 시장? 네. 네. 네, 지금 3년. 네, 18년 동안. 네, 뭐지. 이들의 자부심과 자신감에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전투복은 볼리비아 전통 의상입니다. 이곳 여성 쉐르파들의 상징이죠. 저도 준비를 마쳤습니다. 든든한 파트너들 덕분에 예감이 좋습니다. 기품 있는 만년설 아래 험한 산세를 간직하고 있는 우아이나 포토지산 등반은 베이스 캠프가 있는 해발 약 4천 미터 높이에서 시작합니다. 휴식은 늘 즐거운 법이지만 종종 그 뒤엔 고통이 따르기도 하죠. 게다가 이곳은 고산이니까요. 산에 오르다 이쯤 되면 꼭 궁금해지는 게 있습니다. 물어봤죠. 내려가는 발걸음은 가볍고 올라가는 걸음은 무거운 이곳은 우아이나 포토지산입니다. 무엇보다 이 고도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네요. 아... 좀처럼 기운을 내지 못하는 저를 위해 그녀가 보자기를 풉니다. 난생 처음에 산소도 한번 마셔보네요. 몸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이분들 달리 베타랭이 아니네요. 오빠 후안과 여동생 이바나 두 남매의 보살핌을 받으며 다시 산을 오릅니다. 저는 아직 걸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 저희 앞에 장애물이 나타났습니다. 정말 일이 단단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오마이갓. 지금 비가 태고 올라간다는 건데요, 지금. 아이고, 아이고. 이바나 씨가 다시 한번 보자기를 엽니다. 어떤 상황에도 당황하지 않는 그녀들이 빙하처럼 강인해 보입니다. 그런데 갖춰야 할 장비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지금 로프인데. 사실 이게 저희 생명의. 생명에서 생명 로프에. 이걸 저희들 다 같이 묶어서. 한 몸처럼 해서 올라간다고 합니다. 아, 저기. 저희들 다 같이 묶어서는. 또는 친구가 되지 않고서는. 하기 힘든 일. 우리가 해냅니다. 그렇게 저는 이 차가운 돼지 위에서 이들과 마음을 나눕니다. 산은 여전히 높고 가파릅니다. 산은 여전히 높고 가파릅니다. 야속하게도 이 웅장한 설사는 정상을 쉽게 내어지지 않습니다. 안개가 짙어집니다. 안개가 짙어집니다. 지금 전혀 앞에가 안 보여요. 2, 3미터, 2, 3미터도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지금. 단지 제 앞에 있는 셀프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점점 악화되는 날씨에 그녀가 결단을 내립니다. 모두의 안전한 등반이 산 사람들의 바람일 겁니다. 남미의 대자연을 품지 못했지만 마음을 나눈 친구를 얻었습니다. 어쩌면 산이 건넨 더 큰 선물 아닐까요?